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씨! 아이씨! 하시면 안돼! 이걸 빵! 빵 치면 제 자리에 와야 돼! 빵! 이렇게 와야지! 아이씨! 아이씨! 이거야 안돼! 그 기합 손님들요! 덕분에 저러가 그럼 아이씨! 뽑으면 안돼! 아이씨! 아이씨! 짧게! 아이씨! 아이씨! 이렇게 와야지! 하고 제 자리에 와야돼요! 아이씨! 아이씨! 아마나? 그죠? 오고 와야돼! 오시라고요! 그죠? 아이씨! 다시 이렇게 빨리 시작한 말이에요! 다시 합니다! 꼭 엮지 마세요! 덕분에 엮지 마세요! 시작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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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? 손님부분이 이런 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복이 이런 듯이 한던복이면 착각이 쉽겠죠? 아이씨! 아이씨! 착각부서 가만히 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! 빵! 빵! 치고 제 자리에 모시라고요! 빵빵! 아이씨! 예! 빵빵! 해보겠습니다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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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